오늘은 카톡 대화방 백업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카톡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 중간에 채팅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 상단 좌측에 대화 백업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 하단에 대화 백업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임시로 사용할 4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똑같은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대화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제 새로운 휴대폰에서 카톡을 클릭해 주세요. 백업받을 휴대폰을 우선 인증 및 등록해 주세요. 인증이 끝나면 계속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조금 전 백업받은 배화 내용을 보관하기 버튼을 눌러 보관해 주세요. 백업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전공구매였습니다. 이제 모두 백업이 되었네요. 나가실 때 구독은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changed it to now 13 15 14 15 16 16 16